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봅시다 35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5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제의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보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보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기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보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두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게시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응해져 가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넣어준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남겨놓고 이렇게 승천을 하셨는데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응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대상의 그 모습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노아의 시대상이 꼭 지금 이 시대의 시대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이맘의 때가 시대상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영적 상황들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해져 갈 것인가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인데 신약의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면 멸망을 받는 것이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멸망받았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더러 그렇게 하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특별히 노아의 시대가 다 타락을 하였는데 그러면 노아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타락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을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본받자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다 타락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노아처럼 은혜를 입게 만들어서 귀엽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포커스가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들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서 이렇게 구원을 받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계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은 우리들은 뭘 하라고 그것이 가르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왜 멸망을 당했는지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인데 그중에서 하나님께 노아처럼 은혜를 입혀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또 방주를 지자 방주를 지자 그러면 이게 또 뭐냐면 세상 종교가 돼버려요 성경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밀히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준 거예요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으니까 그건 노아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은 것이니까 마치 노아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을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같으면 우리 행위가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은 은뇌만 은뇌가 되는 거예요 은뇌 아멘 그게 노아라는 이 말이고 안식이라는 뜻도 있고 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안위해 줬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두 부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 입지 못한 자들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누구는 무시먹고 누구는 인산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다 저주하러 있는데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너 끄집어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끄집어준 것에 대한 그 은혜 그 감사가 나와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줘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저주받을 지옥갈놈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천국하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어쩌자고 나를 택했습니까 어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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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자고 지금 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냐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방조를 짓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노아가 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노아가 자기 자식들을 데려가서 그 큰 방조를 지었잖아요 모든 기식이 있는 짐승들을 태워 갈 걸 그 방조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걸 지웠다고 생각하면 참 대단해요 그렇지요 그 지운 걸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그 노아가 그럼 자기 힘으로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뒤집어 씌워져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자기 힘의 배가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러면 또 물어야죠 그럼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했어요? 노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게 죄예요 이러면 복잡해진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몰라 다 니나 나나 다 똑같은 놈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죄와 의의가 딱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자들 보고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방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거는 기존의 죄관 기존의 의의관 기존의 심판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은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러한 걸 기준화를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서는 먹고 마시는 기준이 아니고 예수 믿냐 안 믿냐니까 이런 행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인간들이 반발하지 그게 인간들이 반발하죠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해도 괜찮다니까 그래 너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불러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일을 할 테니까 신하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거는 기존의 인간들이 봤을 때 미친놈들이라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 가치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헷가닥 해가지고 나 방주지로 갈래 이러더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다들 똑같이 사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노아가 나 방주지로 갈래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 아닌가 이거 네 왜 일어난데 그럼 노아가 알아서 돼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방주지로 했어 그럼 사람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야 안 됐다 어쩌자고 저렇게 됐냐 안 됐다 다 쩨쩨쩨 했죠 노아는 그 숨어 그 조롱을 당하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조롱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냐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죠 또 말 말합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또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또라이가 된다 이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결국에는 노아는 자기가 지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더라니까 또 무엇입니까 노아가 지었다 은혜가 지었다 은혜가 지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죽어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의 은혜가 임해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 나아주게 보니까 구원을 받았뻔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예수를 믿어지게 안 해줬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게 예수를 믿어주게 해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고 아멘 신앙은 의 싸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그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그의 의는 또 뭐요 이걸 물어야죠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의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의는 인간 쪽에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럼 아무나에게 주냐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의를 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의의를 누가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의의를 지금 누구에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된 자들만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뭐이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딱 모습을 봐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이 독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타율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빼내심을 입은 자는 고백이 이구동성으로 여출일구 안에 뭐가 나오냐 내가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빼내줬어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빼내주신 그분을 뭐 하게 되느냐 평생토록 이게 나중에 천국에 와서는 세세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천국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지 아세요? 논센스 키죠 왜 찬양할 거예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좋으니까 한 분만 좋은 게 아니고 세세토록 좋으니까 찬양하지 한 열흘 좋다고 그다음부터 안 좋으면 찬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세세토록 좋은 거예요 세세토록 어떤 세상이길래 논만 뜨면 좋아지네 논만 뜨면 좋아 그러니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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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천국에 가면 이 단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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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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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 감탄 그 감동이 그냥 여기서도 어떻게 저기서도 어떻게 막 울려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합창을 좋아하시잖아요 교회는 독창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인기 부문에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 천국에는 독창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독창을 원치 않는다니까 합창을 원하지 그래서 온 만물이 뭐하냐 이쪽에서 아멘 이쪽에서 아멘 저쪽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잠깐 맛보기로 보고 가는 거예요 맛보기로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개인주의를 허용하면 안 돼요 개인주의는 절대 개인주의를 허용하면 안 돼요 어느 놈이 잘나고 은혜를 못났어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듯해 가지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아멘 제일 무선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 교회는 잘난 척하는 자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너도 은혜 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 연합을 이렇게 옹골차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단란트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받은 단란트를 가지고 서로서를 위해 줘 가지고 장차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그 천국의 맛들을 여기에서 한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가지고 장차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예행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행연습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미래천국을 현재로 우리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천국을 아멘 그 미래천국을 현재 맛보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 그 산을 지금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두 분이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살았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것이 삶의 가치였고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가치였어요 각자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산이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갈 것이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로 갈 것이고 그쵸 산도 짓고 바다도 짓고 난 집에서 놀겠다 그럼 집에서 놀아야지 그걸 아무래도 안이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 게 좋으니까 지었지 왜? 왜 예수 믿어요? 억지로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예수 믿잖아요 아멘? 교회 오는 게 좋으니까 교회 오는 것이지 억지로 오는 거예요? 안 가면 또 정남구의 도둑놈 같은 놈이 또 뭐라 지랄할까 봐서 이래 오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해서 또 오세요 나중에 가서 도둑놈 같이 안 해줬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떨 뻔 했는 거야 각자가 자기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들이 다 달라 산이 좋은 사람은 산에 가고 추위날 딱 일요일날 쉬는 날 같으면 다 다르잖아요 바다가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등산 가는 사람이 있고 골피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에게는 방주짓는 삶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노아에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 없고 가치였어요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살아가는 의미 없고 가치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롱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난 이게 좋거든 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니 그게 좋냐? 돈 벌어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좋냐 그럼 당신 그렇게 사세요 자기 좋은 걸 해야지 나는 근데 교회 다니니 그렇게 좋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그렇게 좋다 교회 가는 게 그런데 방주짓는 것이 기쁨일 것 같으면 방주를 짓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일 것 같으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가 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먹고 마시는 가치로 이렇게 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한가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예요 묻습니다 지옥 간 사람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잘하네 하나님 장조들 입장에서 모두가 다 아버지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노아처럼 하늘이 좋은 사람은 방주짓는 일이 이걸 하늘 이야기니까 노아가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이 좋아 하늘이 좋아 하늘이 좋아하는 노아는 하늘로 와라 이렇게 해서 데려가 버리고 먹고 마시고 신입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은 땅에 일이 좋은 사람은 땅에 있거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다 이렇게 딱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보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상시에 뭐 보고 살아오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 보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고 너는 땅이 좋다며 그럼 땅에 있어야지 얼마나 공평해 아니 땅이 좋다는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면 안 되지 거기 가서 원망불평하는데 땅이 좋은 사람은 땅에 둬야 돼요 그래야 땅과 같이 땅에 기운을 퍼먹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막 으쌰으쌰 살지요 땅에 살아가는 그 맛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맛이 있으니까 땅을 살아가야지 땅의 가치를 쫓아가야지 땅에 살아가는 그 가치가 맛이 없을 거 같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와 반면에 너와 같은 사람은 하늘의 가치가 더 맛있으니까 그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취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니까 아멘 근데 각자가 사는 방식은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거야 종말이 종말이 없으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각자 사는 주만들 살면 되는데 근데 종말이 있다니까 종말이 종말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을 데려가더라니까 그럼 우리 묻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늘을 좋아했어요 아니었잖아요 노아가 노아가 처음부터 방주 기쁘게 지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방주 짓는 삶이 노아에게는 기쁨이고 그게 노아에게는 그것이 방주 짓는 일이 기쁘기 때문에 늘 밥만 먹으면 짓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오늘 밥숟가락 빼면 거기 올라갔다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니까 맨날 밥숟가락 빼면 예수 믿잖아요 그런게 하는 말씀 듣는게 기쁘니까 하루종일 꼽아 놓고 말씀 듣잖아요 안 듣는 모양이네 우리 찬송하게 그러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또 그 소리 합니까 그거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그래요 지식으로 밥을 밥을 차려주는데 또 그 밥이 가 그거는 갖다가 버려버려야 돼요 밥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와 맛있는 밥 또 나왔네 맛있는 밥 또 나왔네 아 맛있는 밥 또 나왔네 또 그 밥이요 이거 하고 아 맛있는 밥 또 왔네 여러분들은 전자에요 부자에요 아 맛있는 밥 또 나왔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또 그 밥이 가 이건 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가지고 은내를 입혀가지고 그에게 뭐 하느냐 그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도록 빼내시더란 말이에요 빼내시더란 말이죠 빼내시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타임라인을 타고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시대를 한번 쭉 가봐야 돼요 그럼 노아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창세기 육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육장을 창세기 육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육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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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서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들을 삼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죠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여기 죄라니까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건지 이거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식으로 막 해놔 놓고 하나님을 높여가지고 왜 내 거 안 만든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가인의 제사가 된다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멘 그럼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사장 차리라 이렇게 가깝으면 하나님 뭐 잡수고 싶은데요 이거 일상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좋아하는데 뭐 잡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양국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멘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많이 차릴 게 없어 그냥 양국 하나님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 가인은 그걸 몰라 근데 가인은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자기식 제사 왜 지옥에 가면 이빨을 부득부득 가하느냐 자기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기각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성의를 몰라주십니까 내 정성을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정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성이 모자라가지고 외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뭘 들고 나와요 자기 정성 들고 나오잖아요 자기 정성 내가 이방이 했는데 안 알아주십니까 그건 지 뜻이고 아버지가 뭘 먼저 좋아하느냐 그걸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이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한단 말이죠 이걸 어떤 인간들은 천사하고 사람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섹시로 해가지고 뭐 내필이 났다 이랬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천사하고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 그러거든요 이거 외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멸망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멸망하시게 버려요 누구 잘못인데 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다 이 얘기에요 아멘 타락이 뭐에요 이방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 걸 그걸 타락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가치를 쫓아가는 걸 타락이라 그러지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맞아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어요 이것은 노아시대 멸망시킨 거와 똑같은 거에요 똑같은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나라인 거기에다 포로를 시키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이방의 가치를 쫓아가니까 그래가지고 뽑아버린 거에요 뽑아버린 거에요 아멘 노아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놈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뭐하냐 뽑아버린 거에요 뽑아버린 거 이해 되죠 그럼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 맞습니까 그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놈들이 지금 뭐하냐 성도랄 것 같으면 어디 가치를 살아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 되죠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놈들이 지금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는 이 삶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더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 악해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 지금 지금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도 지금이 마지막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세소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걸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아버지 나라를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느냐 천사에게 유업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줘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나아진 자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이놈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찾으라 위에 거 찾으라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쫓지 마라 이건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럼 구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겨가지고 음란이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이나 지금 이 시대 땅의 지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요 탈아가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 여러분들이 난 절관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빌지 않았어요 난 우상 준비 안 했다 아니에요 탐심으로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게 우상이라니까 예수라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우상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상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온 세계 교회들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 교회가 전부 어디에 어느 가치에 메모리 되었느냐 세상에 물질적 가치에 메모리 되었어요 세소가 됐다니까 세소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게 교회가 어느 게 세상인지 몰라 그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게 되니까 자연히 교인들의 관심사는 뭐냐 장차 심판에서 이 길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몸뚱이 하나 챙기는 그 삶을 살더라니까 몸뚱이 하나 챙기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원수가 뭐냐 내 몸뚱이라니까 몸뚱이 여러분들 자기 몸뚱이가 이게 왼수라니까 이 왼수 따라합시다 이 왼수야 내가 왼수라니까 이게 왼수라니까 요 놈이 이 몸뚱이가 몸뚱이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하냐 예술을 이용해서 내가 피등피등 살찌게 하는 거예요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시대에 얼마나 잘 처먹었을 것 같으면 목이 비둘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뭐냐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는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첨부 비둘해 엘리처럼 비둘해 있어 그런데 말씀과 이상이 없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자는 관심도 없고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태이니까 이게 오로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로 세워진 교회가 그러면 그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고 전부 지금 교회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대형교회를 나를 것 같으면 마치 믿음 있는 척 착각을 해버리고 그게 결국은 뭐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한 거 똑같은 거에요 똑같은 거 아멘 그 다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그러죠 육체 육체가 그게 뭐냐 이게 바살라는 말인데 고깃덩어리라는 얘기에요 고깃덩어리 살이란 얘기에요 살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고깃덩어리가 내 몸뚱이다 그게 자기 몸뚱이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자기 몸뚱이 챙기기 위해서 이 고깃덩어리는 자꾸만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그런다가 세상걸 달라고 그랬다 세상걸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맛집은 찾아가도 맛 있는 교회를 안 찾아온다 몸뚱이를 위해서 맛집은 찾아가도 영혼의 양식이 있는 교회를 안 찾아온다니까 이게 타락이라고 타락 우리 교회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교회는 안 찾아온다니까 영혼이 살지는 맛집이 돼야 돼요 그죠 영혼이 살지는 맛집이 돼야 돼요 그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됩니다 육체 하는 것마다 관심사가 뭐냐 몸뚱이 양이도 관심이 있는 몸뚱이 양이 꼭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또 부동산 조금 더 타고 더 사가지고 주차장 더 넓히고 뭐 좀 하고 요즘은 교회 트렌드가 뭐냐 병원 사업 병원 짓는 거 학교 짓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트렌드라 트렌드 그래서 교회만 크면 문화센터가 돼 버려 교회가 무슨 문화센터가 되냐고 이게 지역사민을 지역 지역민들을 위한 뭐 문화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지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봐야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세상이라니까 세상 마치라니까 세상 마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악하다고 고발을 해줘야 되죠 아멘 근데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난리 인정받지 못해 난리 세상을 고발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가치관이 다르다니까 삶의 가치관이 아멘 그들이 어차피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이 같이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자일 같으면 소속이 하늘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냐 내가 소속이 하늘일 같으면 하늘에 소속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낙은애고 행인인데 당연히 낙은애고 행인일 같으면 이 땅에 혜택을 덜 맞게 되겠지 그걸 감수하고 살아야죠 아멘 아니 노아가 밤주를 짓는데 다른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하는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리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살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편하기 위해서 육체의 혈악을 쫓아가는 거지 혈악을 쫓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4절 4절에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고 내필임이 있었고 그러죠 이 내필임이 뭐냐면 침략자 공격하는 자 힘으로 남아있어서 빼앗는 자 이거예요 이거 뭐 내필임 이 당시에는 거인족들이 내필임인데 이들이 뭐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약자를 뭐 하냐 약자를 탐하는 거예요 약한 이게 이 모습이 이걸 사회적으로 봤을 땐 유전무제 무전 유제라 그러죠 그죠 세상이 이치야 그래요 세상이 이치가 가진 자들이 더 갖고자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그 세상 하늘의 이치는 뭐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역설이라 역설 그래서 5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손으로 전부 모으는 거 해서 모으는 창고에 채우는 일을 했는데 남의 걸 뺏어서 채우는 일을 했는데 왜 그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입하고 나니까 전부 창고 문 열어가지고 나눠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더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자꾸 가둬져요 손이 오그라든다니까 인생에 진다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으면 뭐냐 손이 퍼져요 그게 특징이라니까 특징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절대 손을 못 펴요 이 손 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펴는다 하나님이 펴게 하신다 하나님이 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손을 못 펴요 절대로 손을 못 편다니까 하나님이 펴줘야 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손을 펴게 만든다니까 그럼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은 손 펴진다 안 펴진다 펴지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 그랬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일매들은 전부 뭐냐 사랑과 온유와 경성과 자비와 양성과 관용과 이런 것들은 내가 부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는 그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는 결핍이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율법 아래의 모습이라니까 채워도 채워도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어 율법 아래에서는 근데 은내를 잇고 날 것 같으면 채움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채움에서 그러니까 그 은내가 우리에게 닥칠 것 같으면 마음이 뭐하냐 관대해지는 거예요 와 하늘 걸 내가 딱 품으니까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쓰자 할 때 없는 거 모은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크기가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버리는 거 하는 거 펴주는 거 펴주는 거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특징 신앙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이 왜요 은혜는 위의 가치인데 위의 가치인데 하늘은 움켜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펴주죠 모두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이 여유가 있고 관대하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쪼잔하고 쩨쩨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손해를 본다니까 손해를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이익을 보고 그럼 이익 보고 살래요 손해보고 살래요? 말은 잘한다 지금 은혜 받지 않고 내놓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하냐 본전 생각이 나서 더 악해진다니까 아나리아 삽비라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은혜 받은 것도 없이 그냥 내놨다가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서 야 이건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좀 뛰어누고 가지고 가자 그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말 같으면 내가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려요 땅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로 가니까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산 아래 산 위의 구경을 예수님이 제림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구부가 그 제림을 봤잖아요 그럼 산 아래에 있는 걸 탐하겠어요 안 탐하겠어요 탐하지 않죠 산 아래에 있어도 베드로 요한 야구부는 매일 어디를 소망하고 살았겠어요 저 위를 소망하고 살았겠죠 왜 그래요 베드로 요한 야구부는 거기를 봤잖아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고 산 아래에 있고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해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쫓아진다 안 쫓아진다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요한과 얘들은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거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언제 들어갈 건데요 언제 오실 건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선 위를 봤을 것 같으면 그 가치를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산 위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은 사소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저 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누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은 은혜 받으면 문제는 다 덮여 버려요 은혜 여러분들이 강물에 치여 가지고서 내가 그 강물에 푹 당길 것 같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잖아 그냥 그 우위로 유용하고 다닌다니까 누가 어떻더라 저 어떻더라 이따 소리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꾸 말 만들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결국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귀신 노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지도 못해 쫓아내지도 못해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산 위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위의 세계를 동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희민 얘기로 이 은혜가 우리가 고갈될 것 같으면 사람이 미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이거는 성령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울산 목양교에 이 맛집 이 말씀에 맛집을 맛을 아니고 오잖아 그죠 맛을 본 사람들은 찾아가게 돼 있어 찾아가게 돼 있어 그걸 뭐냐 값을 주고 젖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값 없이 젖을 먹으라 할 때도 있고 값 주고 젖을 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건 그건 뭐냐 값 없이 젖을 먹을 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베풀어 줄 때 이건 우리가 값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다 구원 근데 구원과 구원의 즐거움은 달라요 요번 주일날 날시간에 설교할 제목인데 구원과 구원의 즐거움은 달라다니까 궁금하죠 500원씩 내놓을 것 같다 달라요 달라 근데 한국교회는 싸움이 잘못됐어요 구원을 위해서 싸운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미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신앙의 싸움은 허공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저걸 알아야 될까지 싸우려 할 것 같으면 잠시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둘을 것은 위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위의 걸 받아야 돼요 위의 걸 봐야 아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디 걸 구해야 되냐 저 위의 걸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의 걸 자꾸만 구해야 나도 위의 걸 준비를 해 위의 걸 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의 걸 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땅에 구할 것 같으면 내가 땅에 걸 준비할 것 같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럴 일도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듯이 저는 그렇게 하늘 거 전하는데 여름이 와가지고 혹여 내가 땅에 걸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사님 우리 땅에 걸 그거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위의 거 주세요 위의 거 그럼 여러분들이 왜 위의 걸 못 주는데 뭐가 그래 바쁘가지고 위의 걸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바쁜 걸 없애버려야지 참 어디 많이 싸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위의 걸 준비 못할 것 같으면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위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위에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화시대는 노화는 위에 걸 구하고 살아서 그래서 방주를 어디에 지었어요 산에 짓는 거예요 이런 등신이 어디에 있어 방주를 어디에 지어야 되는데 물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에 지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의 신앙도 산위의 신앙을 바라보고 산다니까 산위의 신앙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네피림이 네피림이 4절에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게 곧 뭐냐면 용사라 네피림이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 사울처럼 전쟁을 해놔 놓고 지 이름 새겨놓고 가는 거 말이에요 자기 전적 변하는 듯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세계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거예요 교세 확장이라고 교세 확장 흔히 그러죠 교세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죠 그게 잘 근본이 잘못되었다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이름을 낼 필요가 없어 예수만 전하면 돼 아멘 성도들 속에 예수가 최고의 가치로 그들 속에 자리매김하게 만들어야지 교회의 가치가 새겨져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 속에 교회가 보이면 안 돼 예수가 보이게 만들어야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물질문명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예수는 가려버리고 자꾸만 교회를 드러낸다니까 교회 교인들이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어느 교회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랑하시라고 아멘 누가 묻거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질 것 같으면 전부 인간들이 뭐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 이름 내는 거 인간의 이름 자기 세계에 확장하는 거 이게 죄예요 죄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인간을 다스리라 했죠 지키고 다스리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급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에 두신 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걸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맡아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될 자예요 관리를 해야 될 자 그런데 이들이 관리를 해야 될 자가 뭐냐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집에 대가마님이 집안을 잘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값 주고 좋은 걸 사왔는데 이놈 새끼가 틈만 날 것 같으면 자기 뒷주머니 챙기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겠죠 그럼 주인이 그런다니까 내가 저 새끼를 왜 사왔을까 저걸 왜 사왔을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한탄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이걸 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그러니 인간 지음을 후회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후회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자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봤는 얘기가 있잖아 내가 참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왜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다 그 얘기 한다니까 그게 후회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게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애들로서 사랑 표현하는 거잖아요 좀 좀 잘 되면 안 되나 이 소리지 그걸 또 아 새끼 또 액면 그대로 박아가지고 나 그러면 죽을게요 안 돼 그러면 특정범죄가 아중청법 돼 안 된다니까 죽긴 왜 죽어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느냐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의의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목공같이 꽉 찼다는 얘기에요 지금 마침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찾아보려 없어요 마치 소동부모라 멸망할 때 의인 다섯이 없어 망하듯이 찾을 날이 없어 없어 지금 세상이 그런 형국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8절 8절 이게 악권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작 큰소리로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그 노아의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정나고니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간지역을 한탄하고 이런 이 세대 모든 세계가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줘버렸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줬어요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 노아의 위치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노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쌤쌤 쌤쌤 아멘 하느님이 노아에게 왜 은혜를 줬어요 모든 세계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로 보냈는데 왜 은혜로 충만하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아멘 이 은혜의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대박이에요 대박 자다가도 춤을 추셔야 돼 세상에 세상에 어쩌자고 내 같은 게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냐 이런 일들이 있냐고 이게 내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지천에 갈렸는데 가장 미물과 곧 못난 나에게 어쩌자고 어쩌자고 저런 얼굴이 어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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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창세하고자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 줬는지 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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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이게 은혜에요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요 내 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자위세계를 자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할 것이 저기구나 내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내 존재를 알려주시고 내 소속을 알려주시고 은혜가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소속은 저위의 소속이다 네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네 가치가 이 세상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가치로 사는 자다 다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 존재의 의미를 알려준다 은혜가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것으로 인하여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희비하지 돈 주면 라면 먹고 하나님이 셰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주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줘 가지고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끔 그 범위 내서 살면 돼요 이에서 벗으라는 게 악이라니까 아멘 괜히 어줄짢는 목표를 세워놔 가지고 그거 해보세요 맨날 개발에 땀나더니 끼워도 안 된다니까 그냥 있는가 족한 줄 알고 살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아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독수리 요령제 얘기해서 손님을 보내고 안 보내고 저 위에서 알아서 한다니까 안 보내면 그냥 숟가락 빨으라고 하는 것 같다 하고 서로 숟가락 숟가락 한 번 빨고 빨고 살아 또 보내주면 아 하나님 보내줬구나 해서 바쁘게 또 살고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주지 말라니까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전후 좌우를 두루시고 우리를 인치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멀리서도 너희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너희를 통축한다 그러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는 다 알고 있어요 아이라는 애미가 혹시 아이를 있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살아보세요 굶기지 않아요 아니 그나라 그 의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먼저만 한다 아시느니라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고 마실 걸 구해야 돼요 그나라 그 의유를 구해야 돼요 그나라 그 의유를 구해야죠 우의 걸 구하면 땅의 건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 자동으로 위에 걸 구하면 고구마 원리 고구마나 잎사귀가 위에 것만 탁만 받아들이면 알에서 자꾸만 커진다 위에 거 안 받으면 알에도 없어 아멘 모든 뿌리 식물이 그 원리예요 권리 위에 잎사귀 잘라내보세요 밑에 자란다 안 자란다 없어요 썩어버린다니까 잎사귀가 보이는 이 잎사귀가 밑에 있는 것들 열매를 몇 개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를 자꾸만 구하면 위에 걸 구하면 아래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 따라온다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이게 시나 이라고요 시나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고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이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방주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방주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놀러가고 하더라도 나는 방주지로 간다 나는 방주지로 간다 다른 사람들이 좀 시험하소 아이고 방주 짓는 것이 즐거움인데 내가 왜 시겠냐 이 기쁨을 내가 왜 빼앗기겠냐 아 이게 멋지다 진짜 방주 짓는 이 즐거움이 노아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방주 짓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이걸 여러분이 시계를 알 것 같으면 교회 가는 즐거움을 빼앗지 말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빼앗지 말라고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것이 하늘의 것이 통째로 오는 거예요 통째로 오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요 좀 세상 지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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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안 됩니까 아니다 저거 보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또 하나 노아의 자식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겠다 질질 끌려갔겠다 질질 끌려갔죠 그게 꼭 뭐가 같으냐 우리가 예수님 노아가 예수님 예수님의 입장에 있고 우리는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아니요 우린 질질 끌려온다니까 예수님이 안 끌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걸 제가 지난번에 했다 낚시 끼었다 낚시 영문 밖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던진 낚시를 물었을 뿐이고 그런데 그 낚시줄이 얼마나 광고한가 내가 로마설 쓰면서 올해 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이라고 내가 그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 그 예수님이 던진 그 미끼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노아가 지금 자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노아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어가지고 어딜 바라보게 하느냐 방주짓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방주짓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방주짓는 거예요 방주짓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음 10절을 보세요 10절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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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그 다음에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이 갈면 갈수록 뭐하냐 부패하고 타락해요 이 꼭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부패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음을 앞두고선 점점 이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향수가 나오고 향기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면 잘 씻는다 안 씻는다 저도 참 냄새가 많이 나와 매매를 옷 갈아 입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싱싱한 거 지어놨지 하나님이 싱싱한 거 새 거 신빵 새 걸 만들어 놨는데 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새 차 빠져들때는 쫙 신차 가면 갈수록 뭐하냐 참 고장나고 털털거리고 그러듯이 우리 몸이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뭐하냐 후패해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지음을 한탄했다고 그러죠 그죠 인간지음을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세상도 악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들이 그저 이게 세상이 앞으로 더 나아가면 나을수록 뭐냐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요즘은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잖아 분노조절장애 자기를 참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참지 못하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 그 죄성 내필임사슴 내필임과 같은 이 죄성 이게 그냥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부모 자식도 몰라봐 지배로 다한 새끼들도 죽여버리고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이게 이 짐승이지 짐승 지금은 짐승들한테 여러분들이 사과하고 사셔야 돼 짐승들한테 짐승들이 그런다고 왜 우리하고 비교를 하냐고 짐승들이 우리하고 왜 우리하고 비교하냐고 그런다니까 인간이 그만큼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하고 말이야 폭력과 말이죠 불의와 악과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디 한군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쉬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멀고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점점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인간은 점점 점점 악해져요 점점 점점 악해진다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은 점점 점점 짐승화 돼 버려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말이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진 거네요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탈법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다해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점점 점점 뭐하냐 교회에 나와서도 세속적 가치가 탁 지배해 가지고 모든 걸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배토하는 그런 것들은 처음은 뭐냐 세상에 그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관이 산 위에 관심이 없고 산 아래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신구신할 것 같으면 사귀지 마시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밑에서 일어난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사람 여론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그런 거 분별을 하시라고 내가 알려줘요 지목해서 알려줄까요 보면 알잖아 보면 알잖아 관심사가 여러분들 우리는 원팀이라고 그랬어요 원팀 같으면 뒤에서 뭐 해야 돼요 총질 해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이 창세는 원약이란 이 원대한 이 큰 이 배 승선해 가지고서 말해 저것을 저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데 뒤에 총질하면 어떻게 가는데 그런 인간들과 같이 사바사바하는 인간도 똑같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무시를 하라고 무시를 하라고 무한하게 왜 그러냐고 처음에 처음에 초신자들은 그래 하지 않아요 이거 오래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 오래 했다고 이무기가 되어 가지고서 결국 뭐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처음 뭐냐 교회를 해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반하는 쪽에 서 가지고서 그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한다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와 가지고서 설교 채점이나 했었고 말이에요 정답 맞추기나 했었고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다가 티가 있으면 티 빼내놓고 한 그릇 뚝딱 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티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밥을 안 처먹는다 그니까 처음 점점 비패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불온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은혜 안에 그냥 넘어가고 하면 되지 그걸 비주얼 고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론조정 해 가지고 교회가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잘 우리가 신앙이 깊이가 오래 연조가 오래 되고 깊어지면 깊어 갈수록 여러분들 잘 익어 가야 돼 잘 익어 가야 된다니까 아멘 더 오래 신앙이 오래 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그냥 여유가 드러나 가지고서 말이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더라도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서 딱 덮어주고 말이에요 이해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함옥된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해야지 자꾸만 구멍내가 물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그게 지금 이게 뭐예요 온 땅이 하나님이 앞에서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기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무조건 그 땅이 안 돼 이건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인간들의 악함이 지금 심성들이 폐기하였다는 얘기 이 마음속이 그 다음에 폐기하였으니 이 땅의 모든 행위 현륙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이미더라 하나님이 노하여 이랬을 때 모든 현륙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의 가닥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거예요 관영한 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죄악이 관영할 때 방문한다니까 그게 장세기 1장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의 모습이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죠 그렇죠 이건 타락산택 이 폐기한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신방해가지고 그 폐기한 것을 뭐하냐 심판해 버린다고 심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세기 1장 창조라니까 창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온 유대인들 폐기했다니까 강포가 가득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흑암의 안전자들이라고 그래요 흑암의 안전자들 흑암의 안전자들 삐치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을 멸해버리고 새로운 세상 만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땅이 온 땅이 폐기해서 악이 가득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대로 둬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느냐 없애버리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저 저 하늘나라 천연한국에서 살고 이 땅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두고 살아야죠 하늘에 먹고 마시는 이런 가치로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서는 에덴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끼가 끼지 못하도록 지푸랑이 끼지 못하도록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이 이끼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돼 버려요 아멘 그래서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줄이 그대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편만 해가지고 여기 에덴 농산만 있어 물된 농산처럼 다 깨가지고 불의한 것들이 여기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가운도 산불이 왜 났느냐 건조하리라 건조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 건조하면 누가 옆에서 조그만 얘기를 해도 확 물붙어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야차가 되어버린다니까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쌍이 거할 것 같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그렇게 잠재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심령이 뭐가 되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이 돼가지고 이걸 밖으로 사방으로 흘러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로를 가지고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나눠줄 때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하냐 보석이 생산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하늘나면 그 성에 지어진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멀리 찾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야 되다 여기가 아멘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 계속 받아야 돼요 아멘 아담이 사는 곳이 어디에요 에덴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동산이에요 에덴은 어디냐 저 위로 하니까 아멘 우리는 그 위에서 공급이 온다니까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저 위를 본다 안 본다 보죠 날마다 바라보게 돼 있죠 저 위를 바라보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길을 행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은혜를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안 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사막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요 반드시 주신다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잘난척 하려고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이 있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구할 것 같으면 왜 안 주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봐가지고 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 사고들이 이런 것들이 누가 툭 던져줘도 그것이 여기에서 발악하지 못하도록 산불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심장 태우지 마세요 건조시키지 말고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도로 날지라도 다 잠재워가지고 그냥 그러한 것들을 누가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내시라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근데 너들은 어떻게 했냐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아멘 그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 노아의 때와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시대상 이거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폐허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노아와 같이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것이고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이고 아멘 떨어지면 또 구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여기가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이 속에서 뱉어내는 것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칭찬과 찬성과 감사와 이런 것들만 톡톡톡 터져 나와가지고 누가 불평하거든 나 감사로 받으시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던 긍정으로 토해내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이래도 이래 나온 사람이야 이랬지 말고 막 이래봐도 하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창세전의 언약을 내가 이렇게 듣고 내 창세전의 언약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세요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천국 이거 뺏기지 마시길 주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산 위의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산 아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런 악함들이 지금 이 시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야 어차피 종말을 향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같이 같이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폐하게 지지 말게 하시고 폐하게 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단동산 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와 찬성이 끊임없이 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